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 2022년 말 조달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무이자 할부기간을 대폭 축소, 최대 3개월로 반토막 냈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자금 조달 여건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기간을 다시 늘리는 분위기입니다. 무이자 할부기간의 업계는 객단가가 큰 백화점, 여행, 가전, 병원 등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달 말 공급되는 천안 아파트 분양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기사 보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말 성송호수공원 옆에 1,100여 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데요. 건설업계는 이곳 분양가 승인 신청가가 3.3제곱미터당 1,700만 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 등 선택 옵션을 포함하면 84제곱미터형의 경우 분양가는 6억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2022년 3.3제곱미터당 1,255만 원에서 1,360만 원이었던 분양가는 요일 들어 급상승했는데요. 앞서 지난 2월 분양한 수도권 전철 두정역 인근 아파트 분양가는 1,555만 원이었습니다. 분양가 상승 요인은 자재비와 노무비 등 기본 건축비와 PF대출 금리 상승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충청권에서 고독사한 사람이 4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104명, 세종 8명, 충남 183명, 충북 167명이 생을 마감했는데요.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28% 증가한 겁니다. 고독사는 특히 중장년층 남성에게 두드러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장년층은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고독사 위험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에게 사회적 관계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끝으로 천안고등학교가 배구 명문 반열에 올랐다는 기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17일 막을 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천안고 배구부가 남자 18세 이하부 종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결승에서 경기 수성골을 꺾은 천안고는 결승전 상대인 전북 남성골을 세트스코어 3대0으로 누르며 금메달을 품에 안았습니다. 천안고의 상승세는 올 초부터 이어졌는데요. 올해 춘계대회 준우승에 이어 4월 열린 하늘 내린 인재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 우승 등 출전 대회마다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천안고 배구부가 강팀으로 탈바꿈하게 된 계기는 2021년 김종일 감독 부임 이후부터라고 하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함께 운동한 주축선수들의 호흡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신문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사진 뉴스입니다. 국화꽃향기와 함께 붉게 물든 단풍이 어우러진 영인산에서 다음 달 3일 단풍축제가 펼쳐집니다. 충남 학생음악인들의 향연인 충남 학생음악축제가 17일과 18일 이틀간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천안시가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행복키움지원단 워크숍을 갖고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영양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